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의 통합추진 관계자들이 지난 8월 17일과 10월 16일 두 차례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한 세부사항에 28일 합의했습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오는 11월 16일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1월 3일까지 한교총 사무실로 이전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출된 공동대표회장 3명 가운데 각각 1명씩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아 책임 경영하는 데 합의했으며 사무총장은 1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각 기관의 직원은 전원 승계하고 통합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해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기현을 설립할 때 생긴 부채와 통합기관의 운영비는 공교단의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임회장단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